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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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이야 유리야! 남준아 내가 택구 고수라고 얘기했었나? 몇 번? 지금 한 수십 번? 오케이 오케이 됐어 열 근데 뭔가 높이가 남준아 내가 고수라고 얘기했나? 얘기했다니까 남준아 각오해 거기 땅이 안 맞아서 그래 오씨 남준아 형이 고수라고 얘기했나? 잘 모르겠네 지민아 아이고 멋진다면서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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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흰다 다 먹었지? 어쩔 수 없었다 오! 병원기 맛있겠는데? 으음! 으음! 병원기 시원하게 먹는데? 응! 병원기 으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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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움직였어! 종국이! 빨리 밀치세요! 여러분 웃음 참기 게임이 아니에요! 지민씨 됐어요? 네 갈게요 으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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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둘이 사귀세요? 으음! 어허! 지민씨 탈락! 어허! 어허! 잠시만요 뭘 낼거에요? 아! 아! 미칭하냐구! 저희가 지금 약간 약간 메롱이라 많이 좋아하는 곡을 못 보여드리면서 약간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요 메롱이에요 도가 메롱이에요 예예예예예 ... 지민이랑 정국이가 1 9 으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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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최협씨 그렇죠? 아니야 Lane 열어뜸 Pow Sri 네 여 야 파리가 입안에서 전투를 벌여도 모르겠네 파리 파리 파티 파리 파리 정국씨 아니 내가 얘를 대껄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밑에 너희 집에 지금 물을 새고 있다고 파리 가보라고 뭐 우리 데이트하는 거야? 정국씨 정국씨랑 태형씨야? 응 태형아 형 여기 태형아 형 여기 정국아 보고 싶어서 소리친 거지?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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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연합작전이라고 여러분! 소름 돋는 거 16장? 지민 18 10 18 10 18 10 반전 영화 반전 영화 아니야? 오늘의 반전 진영 아니야 진영?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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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21 우와 2 2 2 그날 약속이 있었네 그날 하자 그날 약속이 있었다 약속 그날 약속 그날 무슨 약속이야? 윤기 형 생일보다 중요해요? 윤기와 같이 밥을 먹는게 윤기 형이랑 같이 밥을 먹는게 윤기 형이랑 같이 윤기 형이랑 기다려 기다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